컷이 됐어? 응 나 여기있어 제일 문제는 은택이지 하나는 바깥에 있어 그래? 저 문제는 터에도 지팔째라는데 은택이는 어떨거야 왜 어떡해? 이거 빠진다고 그래 하하하하 일단 먹어야지 나도 안필요해 여기로 해 아직도 카 멀미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우리 조카들도 카 멀미했어 진짜 예성아 이거 오빠 여기 내려가면 신나 오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행기만 오빠 이거 멋있다 어 여성씨 오늘 어디가는 날입니까? 음 기차여행 기차여행 기차여행을 가는 날이죠? 예이 오늘 무슨 기차를 만날 것 같아요? 거기 토마스도 있고 골든 골든도 있고 포시도 있고 포시도 있고 그리고 음 우승 스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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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펜 에러 스펜설로 근데 내가 경험한 애들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우리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근데 걔네들 제븐들 헤드리도 있고 제임스도 있고 우와 비컴트 탄다 이것 봐 비컴트 타 개학부선 나는 여성이 영어 이름 안 지어준다 미컴트 탄다 언제 이 차가 섰어 그래서 우리 울자 우리 보자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람 나갈 수 있는 왜 여쪽으로 가지? 엄마 왜 이따가 이모가 뭐가 필요하네 이모가 뭐가 필요하네 이모가 뭐가 필요하네 이모가 뭐가 필요하네 봐봐 내꺼는 어떻게 해? 쉿 내꺼 주워줄래? 괜찮아 토마스 기차여행 가서 주우면 되잖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지수아 응 근데 여기에 처음 왔었어? 아니 안 와봤는데 진짜 처음 와봤는데 오 은태키가 죽이지 왜냐하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자 고기가 우리한테 때까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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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뜨까 태꽃 태꽃 하고 있었어 태꽃 그래 숨어 빨리 내가 이쪽에 앉아서 얘가 이쪽을 보면서 찾았잖아 그대도 태꽃 태꽃 해 너 이렇게 하자 그대도 태꽃 태꽃 해 아우 이제 안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하자 애 손잡이를 잡아 그러면 거북이가 안 할 거야 손잡이를 잡아 빨리 아우 아우 그대 도도와 난토도 많이 왔어 난토도 아우 난토도도 많이 와 아우 아우 이제 가치 도키는 거야 아우 아우 가치 도망가 아우 아우 나 포켓몬 알아? 포켓몬? 응?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 알아? 응 왜 지금? 포켓몬 있고 포고기도 있어 포켓몬 카드 있어? 포켓몬 카드 있어? 포켓몬 카드 있어? 아니 그래? 응 나도 없는데 나는 지갑에 그 카드하고 돈이 있어 그래? 하고 스티커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am, I am, I am, I am, I am remarkably made. 손태가 저 차, 저 픽업 트럭이 더러워졌어. 어, 근데 이것 봐. 한 줄 더 가져봐. 그 다음에 거기에 꽂아봐. 이렇게 하면 봐봐. 어. 이렇게 하면 귀가. 어. 이렇게 봐. 이것도 걸어봐. 응? 이것도. 귀여워? 하지만 네가 너 거잖아. 어. 어, 알았어. 이건 내 거잖아. 근데 너 엄마가 언제 오지? 돈 내고 올 거야. 어. 그래 치즈 하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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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즈 하자. 치즈. cile가 치즈. 블랙. 이. 멀까? ocharpal Pamela import. 내 뒤에 세이빨도 있어. 세이빨. 그래? 응. 세이빨. 세이빨가 뭐야? 세이... 이빨. 세이빨? 응. 세이빨 어디 있어? 뒤에 있구나 아기 이빨이네 이제 어른 이빨 살라고 그러지 어른 이빨 조금 이따가 큰 이빨이 생길거야 둘 다 밴드가 하고 잡으러 가 어 그 밴드는 여기 프레셀 포인트에다가 하면 된대 나 몰랐네 너도 몰랐 은색 은색을 멀미하는 거 아니야 크레셀 오는 거 아니야 시작했다 위감대 산다 더 멀미를 할 수 있을테라 이제 올라간다 온 사람 엠 무대에다 다시 쭉 내려가면 어떡하지 못 줄거야 하나 둘 셋 여기 뒤에 뒤에 차 에이 에이 아이야 아이야 여기 여기 신기하다 우리 아파트에서 여기 나가는 길 센터가 여기 PNC뱅크 있어 PNC뱅크 여기 여기 우리가 갔던데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한국에서 아니 그거 밴드 저기도 미크덩트 있어 네네 우와 놀랬다 출발 출발 왜 이렇게 빨리 가 빨리 안가 아이 센터가 기차도 빨리 갈 수 있고 차도 빨리 갈 수 있어 그래? 응 우리 기차 보러 갔었는데 기차? 어 센터가 이건 하나듬이야 하나듬 그래? 하나듬? 우와 H마트가 하나듬이야? 응 워마트는? 워마? 그러게 워마트는 뭐지 아니 워마트 워마트 워마트? 워마트는 병마트야 병마트 병마트? 병마트? 자아 하하하하 그럼 롯데 롯데? 롯데 저기 롯데 롯데? 롯데? 롯데가 뭐야? 그 다음 롯데 아파트는 아파트는 영어로 아파트 영어로 아파트 아파트멘트 노 암 워크 워크 아파트 아파트멘트 아이펄체 하하하하 아파트가 아파트 아파트 다져요 그렇게 말하는거야?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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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요 푸 짜 그이 뭐야 하나도 안예쁘다 그러면... 그러면... 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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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코는 코스코 코스코 아니지요 코스코 맞아요 코스코도 말이야 코스코는 그리고 타겟은 타겟? 타겟 타겟? 타겟도 돼요 아빠 타겟도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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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when we walk 풀 behalf 헐 저게 맞게 싣고 간다 맞게 맞게.. 쌍둥이 skulle 쌍둥이outing라 가서 보자 어느 길로 가면 옆쪽으로 가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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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은 승택이 왜 할 할아버지네가 나오나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네에서 조금 가면 나만 진짜? 승택이 할아버지 꼬꼬 많이 컸어? 왜요? 승택이 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꼬꼬들 근데 병아리 우리 병아리들이 이제 꼬꼬닭으로 많이 많이 크고 있어요 수태가 나는 거기 못 가봤는데 왜요? 아니요 왜 내 잘못얘기 나는 아저씨가 아닌데 나는 개석인데 미안해 어? 마켓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마켓이 아니야 마켓 마켓이야 마켓이라고 써있잖아 마켓? 덕트럭? 덕트럭 왜? 어 레미콘 레미콘은 뭐하는 차야? 음 근데 거기에 로븐트럭도 있는데 레미콘은 뭐에 쓰는 트럭이야? 몰라요 난 로븐트럭만 알아요 로븐트럭은 뭐하는거야? 로븐트럭 잘 모르겠어 뭐야 엑스타베이터 이거 다 이거 약한거 같은데 그러면 예상아 엑스타베이터 엑스타베이터 어 어 빨리 응가해야지 에이 어 에이 어 안녕팽이들 우리 수영장에 놀러왔어 재밌게 놀자 재밌게 놀자 나만저 다이빙한다 어 패티 어 너 그거 알아? 하나 둘 셋 안 받고는 거 안돼 이제 그럼 탭이야 그렇게 베티 어 베티 선택아 어 베티 너 그런 식으로 다이빙하면은 안돼 그럼 나 이제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다이빙 간다 짱 이번에 미크담 트디어 내가 먼저 갈게 어 아야 내 눈 아파 헤디가 나 이제 우와 이제 난 아프다 아 크로가 없다 차가워서 배가 보고 이렇게 어쿠그러가 나 온거야 어떡하지 어어 어 고착했어 수영장에서 똥살라 뭔가 할 거 같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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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영장 데려가자 어! 엄마! 저기 이상한 게 있어요? 고 똥같이 생겼는데 무슨 수영장에 똥이니? 오 참피해 어떡하지? 아플로러! 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오! 됐어! 아!!! 아! 코디로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아니지 이 수영장에 황교 타기를 해놓은거야 오! 그럼요 나한테 저걸 반복해 아! 크롬! 무슨 반복이야 빨리 좀 어떻게 가 아 나 저 지금 안 와 흐으.... 아닌데 뭐 어떻게 돼 왜에요? 아 이제 수영장이다 너무 싸워서 어떡하지 우린 내줘간다 내가 뽀드도야 너가 크덩이야 나 보비야 그냥 가려고 가렸는데도 내가 오류를 입어서 저 턴 저 턴을 봤을 때가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우리 위로 간다 왜 위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 수태가 초콜릿을 쓰면 긴 턴을 가면 그래? 더 위로 가면 쓰러질거지? 너무 무서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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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ichas rain 우영 재밌게 놀아도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말 안하면 돼 그래도 왜 기차도 올까? 기차? 하자마자 하자마자 예상이 장난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나 장난하는 거야 나도 예상이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상황 각각 해줄게 삼각형 삼각형 나는 삼각형이 좋아 삼각형이 좋아 내가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뭐라고?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이 영어로? 삼각형 롤플레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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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간단하게 잘 환경타깝게 간다! 나 3개 다 간다! 뭐라고? 난 좀 쬐까밖에 없잖아! 난 3개 간다! 난 2개 가면 어떡해! 나 쬐까밖에 볼까? 음..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 순댈아 알았어 그러면 너 3개 해도 돼 야 칙칙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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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킬려고 하자 아이 간다! 간다! 다리에다 져 아 간다! 따라와! 찍찍 또 간다! 찍찍 또 간다! 오우! 대성아 기차 깨자 오막살이 노래는 어떻게 하는거야? 기차 깨자 오막살이 노래는 어떻게 하는거야? 기차 깨자 우리 토마스 기차도 잘 도 잘 도 뭐 잘 도 산다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터너 하나 오 지났다 진짜 높다 이제 터너가 없네 많이 지났나봐 무슨 때가 근데 초콜릿다가 또 나올거야 걱정하지마 집사 승태라가 무슨 노래야 승태라가 바나나 승태라가 바나나 바나나 노래야? 승태라가 봐봐 승태라가 승태라가 봐봐 승태라가 진짜 크스 지쩡 그게 무슨 노래지? 그런 노래 없다 에이 노나나 빠바나나 아 노바리가 또 센터가 저기 터노 또 있다 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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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간다 호호 여기가 터노 호호 빰빰 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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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가 저기 또 있어 어디어 어디어디디 only 저기 아 막 스택아, 이쪽에서 봐야지 이게 때문에 안 왔어 나는 여기는 다시 이랬는데, 너 봐봐, 스택아, 봐봐 지났어 나 머리 깎으러 갔는데 예승아, 근데 우리 터널 많이 볼까? 아 알았어 그래 나오면 차가 많이 지나 거긴지 터널로 들어봐서 나오면 어떨까? 터널 있다, 터널, 터널 이게 터널이야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작은 터널잖아, 스택아 큰 터널이 필요해? 근데 83번 타면 터널은 없는 것 같은데 있을까? 없을까? 어, 없네 작은 터널로만 있네 작은 터널로만 있네 작은 터널로만 있네 작은 터널로만 있네 오오오옆 옆으로 지나가 하지만 저기 터너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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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벌써? 작은 터널로만 있네 작은 터널로만 있네 어, 스택아 저기봐 터널로만 있네 들어간다 터널로만 있네 스택아 여기 봐 또 있다 또 있다 하하하하 전우야 짜긋한 터널로만 있네 오우 귀엽다 봐봐 호호 어라아이 잖아 이쪽에 막 쌍둥이 있잖아 여기 말들 들어 있어 말들이? 어 하지만 목소리 부디미 있는데 우리 터널 구입해? 터널 어디 있냐고 큰 집이다 큰 집 큰 터무집 아 더워 빨리 터널 속에서 이거 들어가야 해 이건 짜런 터널잖아 짜런 터널? 어 여기 봤을 때가 긴 트럭 저쪽 어 우리 피크트럭 쫓아가네 어 피크트럭 그리고 넌트럭을 쫓아가야 된대 넌트럭? 어 저기 긴 트럭있다 하지만 우리 피크트럭 어 여기있다 어 어 E F G H 이상아 긴 트럭 영어 이름은 뭐지? 긴 트럭 하하하하 트랙터 트레일러 트랙터 트레일러 근데 G는 가빈 트럭이잖아 뭐라고? 가빈 트럭 가빈 트럭? 아니지 쓰댓이야 그 쓰댓이 차가 가빈 트럭이지 쓰댓이 차가 쓰댓이 차가 쓰댓이 차가 헉 오 마이갓 오 마이글네스 근데 우리 다 그 기차 옆에도 가잖아 그럼 유조차는 영어로 뭘까요? 유조차? 유조차 유조차? 유조차 유조차는 기름을 주유소에다 가져다가 주는 차지요? 아 그럼 영어로 뭘까요? 가스 트럭 어 탱커 트럭이야 탱커 트럭 탱커 트럭? 가스 트럭도 돼요 가스 트럭도 돼? 기름을 넣으니까? 로우딩 트럭 아니요 로우빙 트럭 쓰댓이 차가 쓰댓이 차가 찌그러져 어 이거 먼저 간다 얘 얘가 먼저 간다 어떡해 이번엔 긴 트럭 앞 긴 앞에 있잖아 어 이거는 우와 짜근차 짜근차 짜근차? 아 스모컬 근데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어 뚜껑이 이 차에 다노 어딨어? 저기도 있다 저기 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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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긴 트럭조차가 어 저기 어 안내 다 놓쳤다 어디 잡으자 무슨 차 주거차 아 내가 잡았다 얘 나는 이 얼굴 잡았어 안 되는데 어 터로 지났다 터로 지나면 트럭이 있을걸? 어 여기 두덕이 있네 잡았다 잡았다 어 쫓았는데 어 저기 트럭 있다 트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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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야 되는데 타는 게 있다 하지만 숫대가 어디 뒤에 있는데 근데 그지 어 I know 내가 잡았다 안돼 그러면 더 긴 팔로 해야 되는데 응 트럭을 사 시동 아 아 아 진짜 기내스로 내가 3대가 내가 잡았다 내가 잡은거다 하나 둘 세 잡았어 나는 이 트럭 잡았다 또 난 더 만지 없었네 넌 몇 포인트야? 너? 너는 넌 포인트 나 포인트? 네 4포인트 4포인트? 나 하나 잡았다 나도 날 잡았어 그러면 네가 3포인트 난 4포인트 4포인트 우리 이제 자동차 잡아야 돼 자동차 잡아 내가 100번 잡았다 어 저기 또 저기 컨트랙 또 온다 난 이거 빨리 살거야 나는 더 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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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다 이제 난 끝이야 예승아 너도 끝이야? 아니 나는 더 많이 잡아야 돼 난 더 많이 나는 이제 더 많이 잡아서 이제 배불러 배불러 저기 또 있다 배불러 여기 또 있다 얌얌얌얌얌 얌얌얌얌 얌얌얌얌 여기 하나 있다 저기 하나 있다 저기 하나 있다 내가 잡을게 저기 나 진짜 없어 짱 어 여기 많다 여기 있다 얌얌얌얌 얌얌얌얌 여기 여기도 있다 얌얌얌얌 얌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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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불러 저기 또 와 목소리를 조그맣조그맣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자니까 얌얌얌 얌얌얌얌 얌얌얌얌 안돼 오토바이가 멀리갔어 너무 하나야 여기 얌얌얌 얌얌얌얌 얌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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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만 가지고 있어 얌얌얌 어엉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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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t 아 initially 얌얌缠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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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SPEAKER щ berm lég 얌얌 얌얌 얌忌 냠냠냠냠냠냠 잡아떡기말고 달고갈까? 송떡이는 무슨 얘기하고싶은데?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잡았다!!! 여기봐! 나 배불러 나도 나는 이제 긴 트럭 잡을게 나는 긴 트럭만 잡을거야 긴 트럭 나는 작은 트럭만 잡을거야 나는 큰 긴 트럭 잡을거야 나는 작은 식사 여기 봐 양념 저게 좋았다 양념 배불러 나는 되게 나도 나는 이제 거의 다 다 왔다 제가 거의 다 와가요 거의 다 와가요 한 시간도 가야 되는데 거의 다 와가요? 아 저기 타노 있다 캠퍼도 잡아서 먹어야 해 캠퍼? 캠퍼 트럭에 캠퍼 트럭 캠퍼 어 저기다 저기 얌얌얌얌 너 이거 먼저 먹어야지 왜 나는 뭐 먹어? 조금 먹어도 돼 너는 차만 먹어 왜 나는 트럭 먹을 때 오케이 그럼 트럭 먹어 트럭 찾으자 트덕아 어딨니? 트덕아 트덕아 트덕 트덕 어딨을까? 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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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덕아 트덕아 저기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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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있어 지나갔어 네 트덕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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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음악이라든지 전 다가야 잠올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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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내 내가 내 내 내가 오 오리씨 아라씨 아라 오리 아라씨 아라씨 앗 던에 땄다 땄때내래 저기 투덕 있다 투덕 냥냥냥 뉴지 이스태가 지음 저기 또 온다 저기 또 온다 저기 또 온다 냥냥냥냥 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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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트너 옆에 가려고 그래 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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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몸 아까 심시 START 휩 아이가 이 트럭은 왜 이렇게 트럭냐 아이고 두려워 난 뱉었어 이 트럭 아니야 나는 배탈 났어 어 저기 트럭 있다 한 대 먹으면 안 돼 나 배탈 났다 나 뱉었어 내 형들 많이 뱉었어 나는 너무 약 w 내가 트럭을 뱉었어 많이 뱉었어 저기 또 온다 선생님아 다음엔cient 여기로 비가 와 얼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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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티 센터가 여기 센터가 여기 봐 트럭 야 너 트럭잖아 냥 냥 냥 냥 버리가 너무 버리고 저게 또 온다 야 세 개잖아 세 개? 세 개 또 온다 왜? 바퀴가 세 개? 바퀴가 세 개? 또 내가 세워볼게 내가 세워볼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기만 다섯 개 다섯 개 여기 트럭이 열 개 다 여기도 생겼어 트럭이 다 다섯 개 열 개 있어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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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돼 그 그 우리 거북이가 우리한테 떼까떼까뼈 하려고 뼈 안 돼 아 아 아 같이 나와 어 꼭 잡아야 돼 아 같이 나와 나 네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왜요? 한시간 더 가야되요? 예석이랑 짐택이랑 노래 하나 불러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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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솜택이는 파랑새 노래 알아? 파란 나라 노래 알아? 파란 나라를 보고 그거 왜요? 예석이가 한번 불러줘봐 승태기가 아나 모르나 보게 no daddy 왜? 비커 승태기 있어 아니면은 사랑합니다 예석이 알지? no 승태기도 알아?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왜요? 승태기 여기 침 있어 왜?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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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ista 우리 조금 이따가 내려갈거야 내려놔 내려놔 야 옆으로 내려갔노 내게 축구는 너 하늘을 엄마 아빠 다 왔어 예수님 과자 줄까요 우리 날심 쉬네 골드피쉬를 먹을까요 날심 쉬네 날심 쉬네 날심 쉬네 나 골드피쉬 먹을래 골드피쉬도 먹고 싶은데 예수님 거 우리 승태기카 여기 있습니다 잘 잡고 먹어요 이제 할께 네 양양양양양 승태가 너 양양양 해야지 아 양양양양양 날씨가 나 꼬치 오 날씨 내 물 내 창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나의 주님 내게 남죽 주신 줄 당신만이 내 남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맘에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종속 다 맞춰서 주님껏 내 어머니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리네 저기 가! 와 저게 봐! 와 그거 재미있겠다 머빌! 노래 연습해볼게 유어 폰하우치 저기 봐 덕분 추덕 그리고 저기 맨다 암호 있어 맨다 얘 거의 다 왔네 아빠 우리 다가가요 어? 아, 앙봉 쏘아 아빠 못하고? 아직 한시간 가야돼요 한시간 가야될서 제가 한번 더 오는 일 아리 아직 한시간 가야돼요 한시간 가야될서 손에 나가 여유로움 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 이제 거기 다 와가요? 아니요 아직도 더 많이 가야되요 더 많이 가야되는데 안되겠다 이제 카스테라 빵 먹어야지 내가 카스테라 빵 먹으려? 왜 인 começ는거야? 진짜 미친구덜 진짜 미친구덜 진짜 미친구 진짜 미친구덜 이 동안 이빨고댜 마지막 일에 놀라운 발아버지 두개가 빠른 천리 아빠밤 아, 내꺼. 하나 떨어졌어? 어, 근데 저기는 뭐 짓는데? 어, 진짜 내 엄마가 주셔줬어. 여기를요? 네. 왜? 일하는데. 여기까지 와요? 더 페리스벌군까지 가요. 너? 어. 거기는 돈이 되는 어카트야? 돈이 안 됐지. 그럼 빼. 뭘. 돈도 안 된 어카트 뭐하러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을 선택을 했어. 여기는 데스난 그룹. 어. 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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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네 도착하면 안 먹었다 모르겠네 쟤 그냥 먹여놔 아니면 뭐 애플 파고 타면 되지 쟨쟤가 내가 다 쏟았어 뭘 다 쏟았어 괜찮아요 쟤 다 타 그 절에 있어 그런 말이지 쟤가 내가 선택한 여기 봐 내가 다 쏟았어 응? 너는? 요즘 한 사람이 또 먹는 거야 응 또 먹고 싶어? 응 하나만 먹어 아니야 없어 이제 있다고 아빠는 여기 이건 아빠 거잖아 아니야 왜 아니야? 우리가 샀으니까 내가 샀는데? 아니야 아빠 돈 주고 샀어 아니야 야 넌 5불 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돈도 안 내고 샀냐 슬쩍슬쩍 빼서 사는 거야 그럼? 벌써? 아니 다 먹었어 더 먹을 거야? 그럼 예성이 예성이 통에다 놔 골드피쉬 통에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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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텍이 뭐 먹어? 카스텍이 아빠 안 먹을래? 아 슬쩍이 엄마가 아빠를 이모로 먹냐고 물어봐 예성아 엄마 좀 먹을래요 걔는 돈 안 냈으니까 안 돼 돈 안 내서 안 줘 이모는 돈도 안 냈어 카스텍이 아빠 저게 H 있어 H H? 세파인 비치 응 도시ping 카스텀이 잘 먹고 있습니까? 네 네 예 discuss 에이케야야 에이 40분만 가면 돼 아기도 연장이 또 가 wohlnam 숟대가 조금 있으면 더 와가요 아빠? 40분만 가면 돼요 40분만 가면 된대 우리도 연경이 붙을까? 오일수 얼굴을 가면 다 좋은데 하루에 칭칭내는 소리 듣기 싫어 엄마 엄마 아직 그런거 싫어하는거 아니잖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이거 뭔 일이야? 어 숟대가 이제 아빠 이제 다 와가요? 어? 어? 기찻길을 지나갔는데? 숟대가 기찻길을 지나갔어 그래? 어 이제 다 와간대 40분 가야돼 아직도 40분 가야돼 아직도 40분 가야돼 요호우 어 뭐야 숟대가 기찻길을 지나갔어 어 숟대가 저기 트럭이 많아 숟대가 숟대가 저기 트럭이 많아 다 먹자 냠냠냠냠냠 어 배불러 뭐 갖고 왔다고? 아 우유팩 아 예성이는 아직 5살이 안되서 우유를 안마셔 겸짜씨 괜찮아요? 어 좀 잤어요 어 좀 잔표 아닌거 같은데 푹 자던데 아니 어 진짜 너무 은퇴인가봐 시간 낮아도 맨날 깨고 맨시간 깨고 6시에 일어나고 우리가 어제 자는거 열심히 우리도 1시에 잤어 어 치셨음 안되고 아빠 이제 해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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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